생활하는 데 있어 144세에 가장 위협이 되는 질병 5가지를 꼽는다면 암, 심장 질환,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평소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염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성염증을 줄이고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입증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염증은 원래 우리 몸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부 과정인데요. 자꾸 반복되면서 만성화되면 그 과정에서 DNA가 손상되면서 막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암 같은 질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각종 복수라든지 스트레스도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염증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염증이 잦은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평소에 골프과 식물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골프과 식물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기가 맡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민트다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모르고 지말이라든지 바질, 라벤더도 해당이 됩니다. 허브향은 원래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생존하게 해서 만들어낸 휘발성 성분인데요. 특히 골프과의 허브는 사람이 섭취시에 강력한 항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민트 같은 경우는 염증 중에서도 피부염이나 구내염 같은 위험한 이상 퀴조직의 염증에 대해서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한약제로 오랜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이 꿀풀과 신맛들은 소화 작용을 촉진하는 강력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화가 잘 안되는 분들이 요리할 때 곁들이거나 식후에 차로 드셔도 좋아요. 한국인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골프가 허브도 있죠. 그것은 바로 켈리입니다. 깨는 걸 좋아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켈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 향기는 강하고 독특해서요. 함께 깨워보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외국에는 깻잎을 못 먹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게임을 자주 먹죠. 깻잎의 독특한 향 속에는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있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에는 향뿐만 아니라 색깔도 있죠. 식물의 색소 성분은 모두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컬러푸드 중에서 돌아선 컬러푸드입니다. 예를 들어 오디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나 포도, 비트 등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보라색 색소 성분이 안토시아닌이에요. 이 안토시아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뛰어나며 염증과 세포 손상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저도 밥이나 시리얼을 먹을 때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해요. 피부 노화 증상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께는 보라색 컬러푸드를 추천해요. 특히 기미나 안면홍조와 같은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메가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오메가 마이너스 3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심장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고 두뇌 건강에도 필수적입니다. 최근에는 오메가 마이너스 3이 염증 제거 효과로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오메가 다시 3 중에서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은 플렉시드 오일이에요. 이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마늘이나 양파는 황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인체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과잉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한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을 태울 때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도 황 성분 때문이에요. 황은 체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파나 양파 같은 채소가 있죠. 그리고 배추, 무, 양배추와 같은 십자가 채소도 좋아요. 이런 식물들은 항암작용도 뛰어나죠. 그리고 이런 식물들이 다 같이 모인 게 김치입니다. 김치를 적당히 맛있게 먹으면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해요. 또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나 열이 많은 분들은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오늘 소개한 음식을 다시 정리하면 민트를 비롯한 허브, 만토시아닌이 풍부한 버드 컬러푸드, 오메가 마이너스 3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그리고 유기화합물이 풍부한 파나 마늘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각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보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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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